1, 2, 3. 1, 2, 1. 깐타운 거 아니야? 호동! 호동! 그냥 짜서 레몬을 막 이렇게 마신다. 해봐요. 해봐. 땡. 뭐죠? 레몬을 얼굴에 뿌린다. 땡. 유희. 레몬의 향을 맡는다. 땡. 동신. 레몬을 가한 쪽에 바른다? 오? 오? 뺑? 뭐야 뭐라고 바르는 거가? 이거 비슷한 거 같은데 느낌이 약간 표정이 비슷하네. 반쪽 아니야? 레몬으로 레몬으로 관장을 한다. 관장을 한다. 너! 손으로 누르는 거야. 뺑! 레몬을 레몬을 발바닥에 바른다. 땡. 바른다 맞나요? 네 바른다. 어 뭐야 뭐야. 현중. 현중. 레몬을 배문댄다. 땡. 어두워. 레몬을 배꼽에 대고 있다. 땡. 서천. 레몬을 이마에 바른다. 땡. 유희. 레몬의 심장에 문지른다. 땡. 현중. 레몬을 엉덩이에 바른다. 땡. 레몬을 빼고 다 나왔어요. 하나 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땡. 잠깐만. 몸 아래에 줘. 땡. 현중. 땡. 땡. 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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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겨드랑이에 바른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이고. 왜요? 겨드랑이 안 했더라고. 자. 난 이게 말할 것 같아. 뭐야. 여기가 제일 가장 열이 많이 나오잖아. 전 체온이. 우패물이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고. 땀념도 많이 나고. 여기를. 상쾌하게. 그러니까. 해상 방법이. 이게 뭐였죠? 다. 이거. 헝가리안 토마토 치킨 수트.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가져와봐요 형. 보여줘 봐요. 어디 가세요? 이게 지금 시큼한 향이. 식감이 엄청 높은다 지금. 어떤 게. 아 요. 아 야 마주지 마 마주지 마. 요런 것들이 다 치킨인 거야. 맛있어. 야 야. 시큼한 향이. 야 난 맛 봤다. 아 지금 입에서 막. 어. 양쪽에서 침이 막 팍팍 춰 오는데 그냥. 침이 막 팍팍 춰 오는데 그냥. 어떻게 해. 와우.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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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난 이거. 이거 이거 같아. 따뜻하다. 몇 문제 남았죠? 다른 걸로 나왔어. 한 세 문제 남았나요? 꽃게. 굉장히 안 doctrine. 그래서. 진짜로요 오빠? 문자 드릴게요. 책은 한 설문 조사에서 소개팅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개팅 남의 식사에티켓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위로는. 물로 이반을 행구는 모습이 뽑혔다고 합니다. 생각을 뭐에요. 먹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 제일 싫어 먹는 거죠. 2위가 음식물을 삼키지 않은 채 말하는 사람 그렇다면 1위로 뽑힌 최악의 식사 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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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짭 소리낸 현중! 동전으로 계산하는 거 어동! 폰을 앞에서 이수수기로 이렇게 유희! 제 메뉴까지 굴러주는 거 트름? 트름하는 것만큼 나쁜 게 어디 있어? 뭐 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정답! 아닙니다 아 나 와! 자 1위가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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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가 슉슉슉 쩝쩝 소리는 해먹는다 이야! 슉슉슉슉 슉슉슉 슉슉슉 우리 청양에 구기자가 유명하거든요. 구기자하고 매실을 조금 넣어버렸어요. 오, 매실. 나 포기탕에 매실을 들어가면 처음 봐요. 오, 냄새 봐. 와, 냄새는 형적이다, 형적이다. 우와.